승헌이 형 매일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. 5년째의 춤을 춰요. 5년째의 춤을 춰요. 5년째? 뭔데. 조금 기분 좋으면. 기분 좋으면. 정말로 오미터를 가요. 저는 춤을. 그래서 춤을 정말 배워보고 싶어요. 배워볼 수 있어요? 영준 씨. 영준이가 가운데서 해야 돼요. 가운데서야 영준이. 음악 둘 셋. 네.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. 세 분이 같이 출연한 영화. 아주 잘 되기를 빌겠습니다. 영상 저 hear.